기죽지 말고 타다 불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광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3도, 철원 1도 등 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서울도 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의 산지와 내륙에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햇살은 포근한데 살갗에 닿는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져서 강원 산간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럴 때 보면 가을이 가는 속도는 여느 계절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가을이 지났어? 라는 생각이요. 게다가 오늘이 절기상한 한로, 찬 이슬이 내려앉기 시작한다는 때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가을 거질을 하는 농촌 지역의 손길이 더 바빠지겠죠. 이 가을의 속도에 맞춰서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만큼 자 오늘도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린 분들 주위에 많던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맘때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라는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평소의 건강관리 비법이 아니라 이맘때 이렇게 환절기 때 일교차 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신지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종 구체 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날이 쌀쌀해질 때 실내보다는 일부러 야외에서 좀 걷는다든가 또 하루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밖에 나와서 햇볕을 좀 쪼인다든가 혹은 미리미리 추워지기 전에 좀 보양식을 먹어준다든가 뭔가 여러분의 이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을 겁니다.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태풍 하기비스 이게 일본 쪽으로 갈 것 같다고요. 네. 지금 예측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오키나와 방향으로 북서진을 쭉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인 12일 새벽에 북동 쪽으로 방향을 싹 바꾼다. 사실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한반도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북동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일본 도쿄 서남부 내륙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동진 코스로 그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도쿄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본 전 지역을 다 훑고 지나가는 그런 경로로 지금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가 크겠네요. 네. 일본 쪽의 피해가 지금 일단은 클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한반도도 아직까지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우 강한 정도의 태풍으로 지금 발달한 상태에서 일본 쪽에 갈 때는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슈퍼태풍으로 발달할 거다. 이런 예상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태풍의 진로를 보면 일단 한반도는 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 같다. 오늘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저희가 이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 한국 양돈 수의사회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주요 방역 조치를 권고했다면서요. 네. 일단 닷새째 추가 확진 판정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돈 수의사들이 현재 중앙역학조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일선 농장 차단 방역 자문도 하고 있고 많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개선 상황들이 주로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농장 내부로 들어온 차량의 동선하고 농장 직원하고 이동 경로가 겹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좀 방역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생축시설들이 지금 거점 소독시설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좀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 또 소독약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하도록 건조 대기 시간을 좀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 그냥 휙 지나가는 식이 아니고 약을 쫙 뿌리고 약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차량 운전자는 가능한 한 농장 내에서 하차를 아예 시키지 말라.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필요한 내용들인 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한국철도노조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는데 열차 지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고의로 지연시키는 식의 투쟁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게 결과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수색 차량기지에서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 열차가 출고될 때 정비를 비롯한 이 필요 작업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좀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열차 출발 시간에 맞춰서 좀 무리하게라도 좀 빨리 작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그야말로 규정대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는 꽤 지금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열차 출발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10분에서 최장 1시간 정도까지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TX 열차는 행신 차량기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철도노조 측은 준법투쟁에 이어서 11일, 13일, 3일 동안 경고송 파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4조 2교대 근무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해달라. 그다음에 생명 안전 업무 정규직화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열차 지연 운행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14일 오전 9시 정도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은 이어지겠군요. 그래서 주말 중에 이동하실 분들 이거 좀 고려하셔서 시간을 좀 산정해서 미리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서울시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합동조사에 나섰다고요. 아주 강력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1일부터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합동조사가 눈길을 끄는 것이 역대 최대 규모 32개 기관이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다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해서 과수요가 있는 것을 좀 막겠다. 이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특히 지난 3, 4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 예를 들어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서 마포 용산구 성동구 이런 쪽에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가수요가 좀 가격 상승을 부족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보다는 그런 측면이라도 일단은 좀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 반납 안 해보셨으니까 반납하신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런데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는데 지금 현재는 길게는 40일까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고 싶어도 바로 반납이 안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면 반납 절차가 마무리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진반납을 좀 더 원활하게 촉진하려면 절차 간소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경찰 위원회가 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 작성 절차를 일단 생략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통지서에 본인이 이제 사진 반납했다는 사실 확인하고 서명 날인 딱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취소결정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교부를 하도록. 사실 뭐 우리나라 it 강국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 개정해서 내년부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운전면허증 자신 반납을 또 유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전동킥보드 곳곳에 또 사고도 많던데 경기도 지하철 역사에 이 전동킥보드 보관함이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킥보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중교통 또 중간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참 처치곤란인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무리해서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운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고를 또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가 지금 2020년에 개통 예정인 하남선 복선전철 미사역 안에 스마트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동킥보드 같은 이런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하겠다라고 오늘 밝힌 겁니다. 전동킥보드 말고도 전동휠도 있고요. 요즘에 이런 수단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걸 둘 수 있는 보관함이 국내 지하철 역사에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 주차장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단 다목적 목적 보관함을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또 앞으로는 점점 다른 역사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 이 현지 실사가 다 끝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서 이제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9월 30일부터 7일 지난 7일 사이까지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신청을 한 우리나라의 갯벌 현지 실사를 완료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갯벌이 이번에 신청한 곳이 4곳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도 있고 고창도 있고 신안도 있고 보성순천 이렇게 지금 4곳인데요. 이번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제 일단 나오게 되면 최종 평가 결과가 이제 2020년 7월 44차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이맘때 남한의 건강관리 비법. 자 여러분 어떻게 건강을 좀 챙기고 계신지 7294님 퇴근 후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12층까지 계단 걸어서 올라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쉽지 않은데요. 유주환 씨는 샤워할 때 마지막은 냉수를 몸에 한 번 끼얹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 1년 내내 감기 걱정이 없으시다고요. 아버지께서 전수해 주신 방법입니다 하셨습니다. 김준호 씨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 미리미리 예방이 돼요. 또 잠들기 전에 목에 타월도 잘 감고 자면 감기 안녕 하셨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늘 잠자기 전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항상 이렇게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목관리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자 이점남 씨는 말린 도라지, 귤 껍질, 말린 생강, 대추, 콩 이런 거 다 넣고 큰 주전자에 팔팔 끓여서 꿀에 타서 마시면 아주 좋다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422님, 잠깐이라도 운동하고 식사 잘 챙겨 먹는 게 비법이죠 하셨습니다. 9214님, 아 이분 저 같은 분이네요. 하루 종일 가을 되면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머플러를 두르고 계신다고요.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어제 커피 마시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쿠폰을 안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은 일부러 안 마시고 있습니다. 9214님 오늘도 문자 주셨어요. 네, 커피 쿠폰 9214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종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 이맘때 여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20분 됐는데요.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으로 가볼까요?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네, 지금 울산 날씨는 어떤지요? 네, 오늘 울산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 미세먼지 좋음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울산에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울산에 배달의 다리가 등장했습니다. 배달의 다리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태화강 위로는요. 크고 작은 33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 중 지난 1930년에 개통돼 울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울산교가 있습니다. 울산 중구 성남동과 남구 신정동을 이어주는 다리로 예전에는 차량이 통행했지만 현재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배달의 다리로 재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흥미로워요. 배달의 다리. 왜 이렇게 울산교가 배달의 다리로 변신했을까요? 네, 울산교는 울산의 수많은 다리 중에 시내 최고 중심부에 있는데요. 위치가 좋고 주변 경치도 좋아서 그동안 용철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태화강 활성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재미있는 태화강이 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게 된 겁니다. 울산교에서 태화강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리를 조성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다리 명칭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에서는 만남의 다리, 인연의 다리, 뭐가 먹고 싶은겨, 배달시켰는겨 등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명칭도 있었는데요. 배달의 다리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은겨, 배달시켰는겨, 이게 이제 당첨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의 다리. 그러면 이름 그대로 이곳에서 음식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고요. 근처 맛집 등에서 간편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기간으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카페 존과 예쁜 조명이 빛나는 포토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버스킹 존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을밤 낭만을 즐기러 배달의 다리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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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자, 그다음에 맥주, 지나가는 할머니인데 이렇게 밤도 사가지고 안주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나 좋아서 행복한 것 같아요. 울산이 이렇게 멋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여기 새로 생겼다고 해서 좋아서 한번 나와봤어요. 사람들이 약간 가족들이나 친구, 연인들끼리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최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리 위에서 음식 배달시켜 먹는다. 거기서 또 혹시 주문해 먹을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장에 카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배달을 시켜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토바이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가 봐요. 네, 시민들은 새롭게 바뀐 울산교회에서 지쳤던 일상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리 위에 마련된 테이블석, 스탠딩석에서 치킨에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거리 마임 공연가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추억을 남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대화강변의 운치를 정말 제대로 마음껏 즐기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울산시는 시범 운영 기간 이후에 보완할 점들을 파악하고 수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배달의 다리를 통해서 주변 상권도 살리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사로잡겠다고 하는데요. 배달의 다리 운영 계획과 바람까지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기후를 고려해서 10월 한 달간 금 토요일만 운영이 됩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배달의 다리는 구도심의 문화거리와 앞으로 개관할 울산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중심적으로서 새로운 볼거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리를 활용한 신수문화의 공간을 쓰러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신선하고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로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적극 유치함으로써 기업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또 가볼 곳이 하나 생긴 거네요. 야경 명소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가서 음식도 먹고. 그런데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이색 공연들도 펼쳐진다면서요. 네.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노을 맛집을 콘셉트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11일, 12일은 화려한 노을 맛집을 주제로 타악밴드 퍼레이드와 인디밴드 공연 시민참여 거리 노래방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18일, 19일에는 추억의 음악다방 DJ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25일, 26일에는 오싹소름 노을 맛집으로 할로윈 거리가 꾸며집니다. 할로윈 의상 분장체험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배달의 다리에서 깊어가는 울산의 가을 낭만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양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목포 하늘은 어떻습니까? 네. 목포 지역 현재 기온 21도로 화창한 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외출하실 분들은 겉옷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산, 목포 하늘 상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온도 똑같고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적한 시골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간 농가에서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푸소 체험 소식 준비했습니다. 푸소? 푸소가 뭡니까? 푸소는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은 키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라는 의미인데요. 좀 어렵네요. 네. 어떤 체험인지 궁금해서 지난주 화요일 그 오전에 목포에서 50여 분 거리에 있는 강진의 보존말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은 25세대 60여 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사춘기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집이 있어 들어갔는데요. 지방 거실에는 푸소 체험 농가를 운영하는 63살 한영임 씨가 여중생 4명과 성평 빚기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성평 빚어봤어? 아니요. 처음이야? 이게 뭐 시입이야? 그래서 일단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잘 반죽을 해서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펴. 손가락으로? 잘한다. 이렇게 펴서. 깨야 이게. 여기다 넣어. 넣어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깨가 안 보이도록 접어. 보통 여기까지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모 방식은 틀려.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시 주먹으로 꼭 지어. 이렇게 지어서 속에 있는 바람을 빼줘야만이 쪘을 때 벌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 동글동글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 무슨 나무 잎을 만든다든가. 그래도 돼. 잘 만들었다. 슬아 잘 만들었네. 이따 쪄가지고.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거다. 네. 예쁘게 만들면 예쁜 남자친구 생기는 거다.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기를 낳는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참 웃고 있었는데 인터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금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여수 중앙여자중학교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70여 명의 학생들이 강진 푸소체험을 하기 위해 찾은 건데요. 네. 네. 네 명이 한조가 돼 각 가정에서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소체험.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라 그러셨죠? 맞습니다. 첫 음자를 따서 FUSO. 푸소. 강진군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을까요? 네. 일본의 아지무정이 지난 1992년 농민 8명으로 된 농업투어 연구회를 결성해 침체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제안했고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활동이 본격화됐는데요. 현재까지 한 해 8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강진군이 들여온 건데요. 강진읍과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등 4개 지역 100여 곳의 농가에서 푸소체험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과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면 참가자는 과수체험 등을 하게 되고요. 이 농가가 어촌이다 하면 바다에 나가 조개잡이나 고기를 잡는 체험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3년 차인 푸소체험은 학생, 가족, 공무원 등 해마다 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며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예약된 참가자는 만 2천여 명입니다. 그래요? 참가자들이 또 해마다 늘고 있나봐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시에 사는 학생들 한 번쯤 해볼 만한 체험인데 참가한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주말이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 캠핑에 나서곤 하는데요. 여수 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정아린 학생 같은 경우에도 도시에서만 생활하다 시골에서의 2박 3일 프로그램, 특히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과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아린 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평소에 가족끼리 모여서 떡을 만든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 시골이라 공기도 좋아서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았던 점은 밥이 너무 맛있어요. 고기를 어제 구워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부르게 먹어서 지금도 완전 더부룩해요. 공기가 더 좋고 제가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무들이랑 같이 먹고 새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상쾌한 느낌? 그런 게 들면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께서 좀 많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잘 못 알아보셔서 저를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보고 싶어요. 생활을 해보니까?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한마디 해주시죠. 할머니, 손녀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멋진 체험 와서 재밌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해주고 다음에 또 설날에 만나면 우리 똥강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사랑해. 할머니도 그립고 농촌 체험도 재밌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진을 다시 찾은 여수 중앙여자중학교 학생들. 인솔 교사도 학생들과 같이 농가에서 생활했는데요. 김은양 교사에게 푸소 체험을 다시 한 번 참가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은양 교사입니다. 작년 1박 2일 체험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체험 마치고 애들이 운동장으로 집합을 하잖아요. 그때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에서 정말 환한 미소를 보았어요.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얘네들이 정말 사랑의 집밥을 먹었구나. 그리고 종종 따로 체험을 하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에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보통 도시에서는 학원하고 성적 올리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았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 당긴 농가에서 오로지 관심받고 여유 있는 집밥 먹고 또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그리워한다는 건 그 시간이 아주 보약 같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이 푸소 체험 진행하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겠어요. 네. 조용한 시골 마을의 많은 체험객들이 강진을 찾으면서 침체되고 무력한 농촌의 이미지를 벗고 살아 움직이는 농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년 전 서울에서 고향인 강진으로 귀농해 무화과와 키위 등 과수 재배를 하며 푸소 체험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옥환 씨는 다시 한 번 자식들과 손자, 손녀를 키우는 듯해 정신적으로도 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들 등 단체로 갈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푸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강진 푸소 체험 기억하셨다가 꼭 한 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 김대웅 리포터였습니다. 모처럼 마을에 젊은 아이들 많이 들어오면 활력도 느껴지고 서로서로에게 좋은 그런 푸소 체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 됐는데요. 이맘때 남한의 건강관리 비법으로 4024님, 팥뿌리를 끓여 드신대요. 옥수수뿌리랑 섞어서 꿀 한 수저 넣고 수시로 마시면 환절기 목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셨고요. 1470님, 오늘부터 내복을 입고 새벽 2시에 출근하셨다고요. 트럭 운전 모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고생하시네요. 이분 처음 들어오셨는데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4566님, 항상 환절기가 되면 코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성초와 유근피를 넣은 물을 끓여 먹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721님은 자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찜질하고 잠을 청하는데 아주 개운하고 잠도 잘 오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좀 써봐야 되겠네요. 잠이 잘 안 오고 자다가 자꾸 깨서요. 여러분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점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할로입니다. 오늘 아침 낮에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은 12.5도였습니다. 오늘 냉기는 기온보다는 바람이 좌우한 셈인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에 머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 오늘에 비해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같은 경우는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들 지역과 더불어 경북 내륙과 산지 등에는 영하의 기온 속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내일 대부분 지방 10도 아래의 수온줄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점차 맑아져 내일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아침 기온 전국적으로 1도에서 12도의 분포로 대관령 영하 3도, 대구는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올라서 서울, 대전 20도, 대구 22도 등으로 예상돼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5도, 습도는 2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민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작업을 하는 곳이 많고요.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하만 2터널 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끝났지만 여파가 계속되면서 산인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쪽으로 7km 구간 정차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남지나들목 부근에서 2km 구간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중원터널에서 감국나들목 구간은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원터널 출구 부근 3차로는 고장난 차량도 있어서 충주분기점 부근부터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 장성 부근 2km 정차의 사고 여파입니다. 서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산나들목에서 당진 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 낙하물 있습니다. 앞길 잘 살피셔야겠고요. 이후 화성개소 부근 5km 구간과 매송에서 용담 터널 사이 정차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한민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이냐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웅동학원 체형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가 피의자 신문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글날이 내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연대였습니다. 라디오 정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김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에서 국정감사 진행됐던데 여전히 제2공항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계속 나왔고 요즘 제주 현안 이슈는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한 제2공항 문제가 있고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요. 동물 테마파크. 이들 이슈는 계속될 것 같고 당번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소식.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소식일까요. 어떤 겁니까. 제주도가 관광. 관광 1번지 혹은 대한민국의 하와이 이렇게 불리는데 그만큼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관광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오가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1년 동안 그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걸 수입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순수익을 포함해서 모든 경비를 포함할 경우 그걸 우리가 조수입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매출액과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잠정 수치이긴 한데 지난해 제주관광 조수입이 6조 5,390억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6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경비를 빼지 않은 전체 수입이 조수입인데 말하자면 조수입에서 경비를 빼면 그냥 소득으로 잡히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6조 5,390억 적지 않은 규모인데 믿을 만한 수치입니까. 어제 제주관광공사가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를 만한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2015년을 기준으로 조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관광객 1인 오면 1인당 곱하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지출 비용에 얼마 곱했는데 2015년부터는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도 참고를 하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쓴 데 신용카드 통계자료 이렇게 기초자료를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그러면 6조 5,39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감작 힘들 수도 있는데 제주도 한 해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주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주 한 해 예산이. 지난해 전체 제주 예산이 5조 3천억을 조금 웃돌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관광초 수입이 제주도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죠. 1조 한 3천 2천억 정도 많네요. 1조 2천억 원. 네. 그렇죠. 2015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이후에는 계속 보니까 관광초 수입이 제주도 한 해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1조 이상 벌어진 건 지난해가 또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계속 관광초 수입은 늘었는데 1조 이상 넘어간 건 지난해 처음이다. 그런데 갈수록 이 제주관광 조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는 제주 주민들, 서민 경제는 이게 좋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그게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그렇게 보기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 수입의 속을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조 수입 상당수가 제주도민하고는 좀 별로 관계없는 업종이나 업태와 관련된 업종에서 많이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관광업일 텐데. 네. 그렇죠. 제주도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주도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관계없는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도 제주도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또 카지노도 있습니다. 내국인은 못 들어가죠. 카지노는 그렇죠. 카지노도 다 외국인 전용인데 여기에서 조 수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어떤 경제활동과 직결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소매업 이런 쪽의 조 수입 증가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쪽 부분 조금 줄었고요. 오히려 줄었고요. 네. 오히려 줄고 시내면세점하고 카지노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면세점하고 카지노 쪽에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어느 정도길래요? 우선 카지노 쪽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지난해 제주도 전체 카지노 산업 조 수입이 5,510억 원을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란딩 카지노 매출,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 매출이 영향이 좀 컸다고 보고 시내 면세점인 경우에는 제주 시내에 롯데하고 신란면세점이 있습니다. 상도마차 체조로 끌고 가는데 아까 조 수입 추계가 바뀐 게 2015년부서라고 했는데 2015년부터 이렇게 신란면세점, 롯데 면세점이 경쟁 구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내 면세점이 이렇게 경쟁한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는 건 맞잖아요. 네. 국내 관광객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특히 더 국내 관광객보다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다는 건데 이 면세점의 조 수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시내면세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건 없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고는 좀 추산은 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시내 면세점 매출액이 한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한 1,800만 정도 됩니다. 이걸 그러면 제주도하고 좀 비교했고 제주도는 120만 원을 좀 웃도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추산해보면 시내 면세점 두 곳 매출액이 한 1조를 조금 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 수입 규모에서 시내 면세점하고 카지노 매출을 빼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두 곳이 굉장히 큰 손인데 제주관광 조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걸 뺄 경우에 제주 한 해의 예산보다는 제주관광 조 수입이 적거든요. 줄어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제주관광이 성장한 듯 보이는데 속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의 조 수입은 늘었지만 속사정은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과는 좀 거리가 멀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꽤 쌀쌀해졌어요. 아침에는 특히 더 두툼한 옷을 져도 있고 출근했는데 오늘은 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농부 시인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뵐 분은 농거 출신의 농부 시인이신 홍일선 시인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시고 또 더불어서 닭농원을 하고 계신데 신경님 시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농민시의 어떤 개척자랄까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십니다. 그렇군요. 여주면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또 한글날인데 그 한글 창지하신 세종대왕 능이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주의 영능이라고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심씨의 합장능이에요. 그 능이 있는데 지난해 한글날에는 24년여 만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모저모로 여주에서 귀농 시인으로 유명한 홍일선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귀농 시인 하면 뭐 여러분이 계실 텐데 이분은 좀 특별한가 봐요. 먼저 작품 세계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홍일선 시인의 예술적 고향인 여주를 노래한 한평생이라는 시를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한평생 홍일선 단 한 편의 시 읽지 않고서도 단 한 줄의 시 쓰지 않고서도 평생 시인이신 어진 농부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마을이 있네. 논밭에 시 뿌리는 봄날 그 농부들 가난한 시인의 마을 도리에 한 집, 두 집 등불이 켜지네. 추곡수매도 끝나고 한미 FTA도 끝나고 사대강 공사도 그렇게 또 끝나고 애기똥풀꽃이 지천인 들녘 마냥 바라보시던 만구십 어진 농부가 내게 물어왔네. 여보시게 시인이여 대저 요즘 시 한근에 얼마나 하오. 오호라 시를 써서 세상에 큰 죄를 지었다고 강둑에 나와 뉘우치며 울고 있는 사람 하나 있었네. 그 마을 도리에 그 강마을 도리에 농업이 계셨네. 흙과 더불어 해로한 어진이들 계셨네. 시를 멋지게 낭송하고 싶었는데 음악이 조금 잘못 나갔죠.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읽어보니까 세련되지는 않지만 뭔가 투박하고 뭔가 소탈한 진심이 묻어나는 정말 흙냄새가 나는 시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홍일선 씨는 1980년에 이미 시인이 되셨는데요. 개간 창작과 비평지의 숲꽃 등 다섯 편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수업 농고 출신이시고요. 그 이후에 대표적인 농민 시인으로 꼽히시는데 김용택 시인이나 김정환 시인 황지유 시인 김사인 시인 등과 더불어가지고 시화경제라고 하는 동인지의 동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시화경제의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삶의 거리를 없애자 이런 주장을 펴신 동인들인데요. 그 또 농토의 역사 흑의 경전 등 시집을 편하신 바 있고요. 한국문학 평화포럼 회장도 하시고 한국 작가의 사무국장도 역임하시고 좀 대표적인 참여파 시인이기도 하시죠. 그렇군요. 농부 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사도 직접 짓는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귀농을 하셔가지고 제초제나 비료를 쓰지 않는 자연 농법으로 논농사, 반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세요. 그 와중에 또 우연히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5마리로 시작한 게 지금 한 7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닭들이 뭐 깻목, 쌀겨, 옥수수, 황토, 부욕토 뭐 이런 것 등을 버무린 사료를 먹고 근처 구기름 여산이 박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뭐 사대강 사업이 벌어져가지고 주변에 닭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주 튼실한 닭들을 키우셔가지고 이 닭들이 낳은 알들이 좀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닭을 닭님이라고 부르신대요. 닭님. 닭님. 이 닭들이 사대강 사업 때문에 도망갔던 닭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닭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셔서 닭님이라고 그러신다고 하네요. 뭘 안 해요, 이 닭들이. 네, 그러게요. 어쨌든 농사를 2003년부터 짓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16년째인데 이렇게 농사도 짓고 건강한 닭도 키우면서 시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진정성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시 작품에 다 녹아 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품 하나 더 만나볼까요? 그러시죠. 흑의 경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흑의 경전. 제가 일단 읽고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낭송하겠습니다. 흑의 경전. 흑의 경전 홍일선 가여운 땅, 흑의 마음 구하러 먼 길 떠나시니요. 그대 어린 빛의 농부요. 다만 오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다 쓰지 말고 아직 오시지 않은 님, 깨끗한 사랑을 위하여 오늘을 소중히 모셔두게나. 삶은 대자 대비한 땅, 홀로 찾아가는 외로운 농업. 그 몸 딸이 강물의 영혼을 더 푸르게 해주어 별빛이 먼 길 인도하여 주시면 그대 근원을 향한 발걸음 아무데서 함부로 멈출 수 없으리니. 흑의 착한 마음을 믿는 농부요. 기다림이라는 님, 길이라는 님. 아직도 모시고 있다면 먼 길 그냥 더 가시게나. 언제이고 어머니 뵙거든 흑님에게, 강님에게, 숲님에게, 햇빛님에게, 곡직님에게 나무홈이 깎아들이고 무릎 꿇어 삼배 올리시게나. 흙이, 농사가, 또 자연이 곧 인생의 경전이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여주는 서울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마음 먹고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주에 또 여러 곳들이 많은데 세종대왕릉, 아까 영릉도 있고요. 영릉이 두 군데가 있어요. 효종대왕릉도 있고 세종대왕릉도 있는데 그 두 릉 사이의 길을 왕의 숲길이라고 한대요. 왕의 숲길. 거기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알려진 명소 가운데 여주시 강천면이라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곳인데 수도권의 남이섬이라고 불리는 강천섬이 강천면에 있습니다. 이 강천섬이 보니까 캠핑장 위를 메고 가서 1박 2일 할 수 있는 백패킹의 명소라고 그래요. 그런 아주 넓은 백패킹 캠핑장이 조성돼 있고요. 매니어들 사이에서 캠핑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가서 캠핑하고 오셨어요? 못 갔습니다. 못 가셨다고. 가을에 특히 샌더란 은행나무 숲길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에 은행나무 단풍을 와보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주에서 은행나무 숲길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홍일선 씨의 작품 읽으면서 특히 흙의 경전이라는 작품 통해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도 한번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로망 같은 게 생기는 저도 역시 거기 한 표를 던지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녹록신 않지만 그렇게 살고 계신 시인을 저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 가운데 9002님 감기가 오려고 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잠을 자면 아주 괜찮아지더라고요. 코와 목이 보호되는 것 같다고요. 호흡이 좀 곤란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문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